어젯밤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지면과 충돌했습니다. 동체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는데 당시 현지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차례 착륙 시도에 실패했고 세 번째 비상착륙에서 활주로를 벗어난 겁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내에 있던 170여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. 먼저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캄캄한 어둠 속에 여객기가 공항 잔디밭에 고꾸라졌습니다. 승객들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빠져나옵니다.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10분쯤 인천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. 착륙 당시 세부에는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첫 번째 착륙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밤 10시 10분쯤 비상착륙 1시간 전입니다. 두 번째 시도 때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지만 착륙에는 실패했습니다. 뒷바퀴가 닿았는데 좀 약간 쿵하고 닿았어요. 닿자마자 고런을 또 하시더라고요. 이후 수십 분간 공항 주변을 맴돌다 비상착륙을 준비하라는 방송이 나오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승무원 분들이 머리 숙여 뭐 해 뭐 해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약간 이게 실제 상황이 부산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. 세 번째 시도 끝에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벗어났고 동체가 크게 파손됐습니다. 계속 속도가 안 쪼고 쭉 밀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멈출 때 약간 충격이 있었어요. 탑승했던 162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막탄공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까지 폐쇄됩니다. 국토교통부 감독관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등 총 5명은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함께 잠시 뒤 필리핀 현지에 도착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SBS 문준모입니다.